어? 핸드폰 바꿨냐? 어어… 전에 거 너무 오래돼가지고… 헐… 웬일이냐?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아… 나 요즘 비트코인 사가지고…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너 방금 뭐랬냐? 비트코인 샀다고 새끼야 비트코인… 너 도라이냐? 지금 비트코인을 왜 사 임마!!! 왜… 나름 돈 벌었어… 야… 그… 아이씨… 일단 돈은 다 뺐지? 아니? 안 뺐는데? 아이씨팔련아 왜 지랄인데 왜? 빨리 빼 이 미친놈아!!! 지금 비트코인 고점 오브 고점인데 왜 아직도 안 뺀 거야!!!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고!!!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새끼야!!! 비트코인 그걸 지금 거품 잔뜩 껴가지고 이제 너 같은 코인충들 대가리 깨질 일만 남은 거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아 오바 좀 하지 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엄마! 지금 비트코인 고점이지! 그럼! 지금 매수하는 새끼들은 아주 그냥 인생 말아먹고 싶어서 환장한 빡통대가리들이니까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즉시 손절 치렴! 알았지? 네 엄마! 와봐! 내가 뭐랬어? 지금 당장 팔아! 쓰읍… 아닌데… 근데 그거 존나 떡락한다 진짜! 라고 할 때 사지 그랬냐? 뭐야… 너… 그 명품들… 다… 비트코인 개떡상했어! 지금 사상 최고가 찍고 완전 역대급이야! 아… 그래? 쥬… 축하한다… 그러게 너도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지 그랬냐? 아이 난 저점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가지!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다 팔았지? 아니? 대출까지 끌어다 몰 빠겠는데?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기 손님 죄송한데 조용히 좀! 아니 이 새끼가 지금 대출 끌어다 비트코인에 몰 빠겠다잖아요!!! 우아아아아아아!!! 지랄 났네 씨발 진짜… 손님…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죄송하면 하지 마세요… 혹시 빡통 가리신가요? 아! 저, 죄송해요… 너무 심했나? 그럼 빡추 대가리? 뭐가 다른데? 아니 근데 진짜 지금이 고점 모브 고점 모브 고점 모브 고점 모브 고점 모브 고점이라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풀메스 때리는 건 진짜 빡추 비빔밥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돼서요… 그쵸 그쵸!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빨리 팔고 돈 빼 임마!!! 맞아요 맞아요… 인생 면치기 하듯이 후루룩 쳐 말아먹기 싫으시면 친구분 말씀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아이 근데… 우리 좀 잘 통하는 거 같지 않아요? 하하하… 네! 잘 통하는 거 같지 않아요! 아가리 쌈을 구 드세요! 뚝뚝뚝뚝뚝뚝뚝뚝뚝 저 여자 쌩얼 못생겼을 거 같지 않냐? 암튼 그래서 뭐… 이번엔 진짜 떨어질 거 같다고? 어어! 맞아 맞아! 무조건이지 새X야!!!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가격인인 게 말이 안 돼! 이번에도 안 떨어지고 오르면 내가 대가리 빡빡 민다 진짜로! 라고 할 때 사지 그랬냐? 뭐… 축하… 축하한다… 야 근데 이제 너도 진짜 좀 사봐 내가 볼 때 아직 더올라… 에휴 개소리 하지 마… 여기서 어떻게 더올라… 라고 할 때 사지 그랬냐? 아이씨… 이 발 진짜… 손님! 카페 안에 차를 끌고 오시면 어떡해요? 안 되나요? 아뇨! 존나 돼요! 진짜 존나 존나 됨 진짜로! 야! 진짜 나 믿고 너도 한번 사봐! 진짜 오른다니까 진짜로! 라고 할 때 팔지 그랬냐? 어? 이 비응신 새X야! 그러게 내가 떨어진다고 뱅! 받을 말했는데 이 악물고 안 팔더니만은 꼴주었쇼! 나락가쇼! 박통대가리쇼! 팔았는데? 어? 바, 팔았어? 어어! 진짜 존나 운 좋은 게! 딱 떨어지기 직전에 팔았어! 아… 뭐… 다행이네… 어… 오빠! 그 빡빡대가리랑 그만 놀고 양양으로 드라이브나 가자! 아 그럴까? 나 그럼 갈게 청소가! 다음에 보자! 어… 잘 가… 모를 거라면… 시X년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